XSFM입니다. I, D, W, K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그것은 알기 싫다. 내가 강자라고 정의 내릴 권력.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약자라고 정의 내릴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것은 알기 싫다. 222번째 콩 에디션 주간입니다. 맞죠? 속이 안 한다는 말이 그때까지 조용히 있으라는 말하고 동의한가요? 네. 광고 나올 때까지요. 아, 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유현주입니다. 콩 주간을 맞이하여 2등을 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개인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을 좀 말씀을 드려야죠. 대약진 환타께서 이번 주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녹음에 참여를 하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경무도 많은데. 환타님, 멀쩡한 상태로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방송 일정까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혹은 휴일부터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이 시작이 됩니다. 오버뷰에서 처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며칠 뒤에 이야기고요. 이번 주에는 그 전에 준비해놓았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기 싫다는 에브리온TV, 용산의 명소 컴스테이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파트너 아임닥,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이지보 전화영어, 면역과민반응에 도움을 주는 거야? 면역과민반응 개선. 그치? 네. 면역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알렉스. 면역과민반응에 도움을 주면 막 더 가렵고. 한국에서 만나는 첫 번째 반값 생리대 29DAYS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사람들은 면역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살찔까봐 걱정되지만 야식과 맥주 한 잔을 포기할 수 없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닥 광고와 생활 안녕하십니까. 김상조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뭔데요? 여러분들께 2만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꼭 제가 나올 때만 꼭 이런 질문을... 마음에 준비를 할걸. 그 한 10파운드 정도 되는 티셔츠를 영국에서 직구할 수 있고요. 배송비가 괜찮다면. 미국 사이트에서 한 12달러 정도의 쇼핑을 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살 수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많은 걸 살 수 있어요. 요즘은 내가 요즘에 집에 많이 사는 거 뭐 있냐. 콘플레이크를 한 1.2에서 1.5kg 정도의 사료박스만 한 걸 살 수 있고요. 그럼 진짜 사료죠. 네. 문제는 이제 돈을 더 벌어서 우유를 사야 되긴 합니다만은. 아니 콘플레이크 양을 좀 줄이고 우유를 사면 되죠. 일단 2만원 딱 주어주면 뭔가 빵빵하게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2만원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아 그래요? 2만원들이 뭘 팔 줄 알았는데? 가정의 달 맞이 바이로매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아 바이로매드 번게 많아서 풀 게 있어요. 무르핀이라든가 공신보감 을 짝수병으로 사실 때 홀수로 사면 안 돼. 그러니까 37병을 사면 꽝! 그 정도는 사셔도 돼요. 천 한 병.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사셔도 됩니다. 나누어 떨어질 수 없는 수의. 한 병은 아니고 두 병이나 네 병을 사셨을 때 구매자에 한하여 2만원 할인 들어갑니다. 어둠의 루틴으로 판매되는 바이로매드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가격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긴 했어요. 액세스몰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 오랜만에 한번 말씀드리죠. 액세스몰은 최저가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싸게 팔려고 애는 씁니다만 물건이 좋으면 최저가가 아닌 쪽을 권해합니다. 우리 스폰서들이 들어올 때. 제 값을 받고 패스나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이로매드의 물건이 인정해야죠. 시중보다 비싼데요. 저희들이 공식 루트를 받아들여오는 제품이 시중보다 좀 비싼데 이번에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 이벤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사 기간이 5월 14일까지입니다. 스승 빼고? 아니죠. 5월 15일에 주문을 하게 되면 5월 16일에 도착을 하잖아요. 스승 포함. 그래서 5월 14일까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16일에 도착할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맞이 이벤트였습니다. 콤플레이크 많이 사 드십시오. 인트로만 들어서는 대체 어떤 규모의 어떤 형태의 이야기인지 알 수도 없는데 2분 들어보시면 그거 가지고 힘을 주고 그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윤세민 기자는 이 문제의 지난 한 석 달 정도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윤세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문제의 권위자는 따로 계시고요. 아 네. 다 생각해보니까 또 환타님이 갑자기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녹음에 참여를 못하셔가지고 소위말의 방송용어로 빵꾸가 났지 않습니까? 네. 방송이 빵꾸가 났다. 그건 저희에게 비상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상시국 대책위원회에 홍성갑 덕질위원도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트위터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방송햄마. 지금 예전에 들어왔던 트위터 반응 하나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못 찾겠네요. 조금 된 거라서. 전에 제가 과학뉴스 과학의 가짜뉴스를 얘기할 때 어떤 트위터 사용자분께서 저를 신농씨에 비교하셨습니다. 네. 중국의 전설상의 인물이죠. 네. 독초와 약초를 가려내기 위해 직접 먹어봤다는 선사시대의. 슈퍼 히어로죠. 네. 농사 히어로죠. 그 신농씨의 죽음 중 한 가지 설이 있어요. 네. 전설상의 인물이니까. 전설 중에 하나는 독초 하나를 먹어봤는데 어떤 풀인가를 알기 위해서 독초 하나를 먹어봤는데 그게 하필이면 몸 안에서 기생충을 키우는 독초였던 거예요. 그래서 온놈의 구멍으로 벌레들이 기어나오면서 죽었다라는 전설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을까. 왜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그 위험에 오늘 윤세민 기자도 처하게 됐죠. 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오늘. 시작 아 지난 몇 주 동안 저희는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두 달 했네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환타님이 나오셔서 개인의 우상화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로 인한 다양한 왜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 이거는 이제 대선 지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준비할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수고스럽게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손이 엄청 가는 작업이에요. 네. 또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덕질인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오염된 피 사건이 있죠. 네. 오염된 피. 와 40피였나요? 굉장히 오래전에 언급을 해서 기억을 못하실 것 같은데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MMORPG에서 있었던 일이죠. 네. 당시에 줄그룹이라는 던전이었을 거예요. 10인용 던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려는데. 최종 보스인 하카르라는 몬스터가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플레이어의 피를 계속해서 깎아먹는 기술이 있어요. 지속 시간도 없고요. 계속 지속되고. 나중에 이 디버프를 하카르 보스가 갖고 가는 형식으로 해서 공략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버그 하나가 있었던 거죠. 구멍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사냥꾼 직업 중에서 팻 하나가 거기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팻을 이 유저는 소환 해제를 해놓고 하카르를 잡았어요. 플레이어들의 디버프는 없죠. 그런데 지금 소환 해제되어 있는 소환수는 그 디버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HP가 떨어지고 있다. 이 유저가 대도시로 가서 다시 그 소환수를 꺼내자. 그 디버프가 달려있는 상태로 나왔고 이 디버프는 전염성이었던 거죠. 아 읍내에 다 HP 깎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거는 하카르라는 보스를 공략하는 그 과정에서 택틱의 하나로 전술의 하나로 없애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다 죽어나는. 지속시간 무한의 해제할 수도 없는 이 디버프가 도시에 있는 NPC들한테 넘어가고 특정 던전에만 있어야 하는 병이 시내로 튀어나와서 전염병이 되었다. 네. NPC들은 당시 시스템으로는 빠지는 속도보다 NPC들은 피기가 회복되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NPC들은 살아있어요. 하지만 보기운적하죠. 그리하여 NPC들이 갑자기 10배, 20배 무서워졌겠군요. 그 근처를 지나가는 모든 유저들이 다른 유저들이 다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 때문에 죽지 않는 인간 하나가 전세계를 돌아다니지는 않는 거예요. 전세계에서 온 거죠.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감염됐다는 걸 모르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NPC에게, 다른 유저에게 옮기고. 그래서 대도시 하나가 망해갔던. 아, 생태계 절멸. 결국 유저들은 대도시를 봉쇄하자 나섰고 그 상황을 전달받은 게임머스들이 개발사인 블리자드에 연락을 하고 블리자드는 결국 서버를 리셋을 했죠. 그리고 해당 그 구멍을 메웠고요. MMORPG 같은 경우에는 서버 리셋은 패배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상의 세상에 있었던 패스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를 왜 들었을까요, 우리가? 오염댐피 사건은 게임 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현실의 상황에 대입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연구 교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의학계라든가 사회학계에서 전염병이 돌았을 때 행동양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아주 훌륭한 교제가 되어서 많은 연구자료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실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으로 세워놨던 시나리오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원래 연구자들은 그럴 때가 좋아 죽을 때죠. 가설이 오를 때. 와우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전달했던 이야기. 가짜뉴스라든가 개인의 우상화라든가 그런 이야기에 다양한 사례들을 하나로 압축하여 볼 수 있는 작은 현상은 없을까? 그렇죠.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게임에서는 오염된 피의 사건이 있었으니까. 네. 현실에서는 뭐가 있나? 네. 위키얼리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위키가 있어요. 위키와 리얼리티의 합성어로 틀린 사실이 위키에 적시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키얼리티 현상은 위키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에드워드 오엔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뭐 하는 오엔스입니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 사건이 있어요. 야, 너 설득력 되게 있다? 2008년 12월인가에 어느 대학교에서 과거에 대한 거짓, 라잉 오브 아웃 더 패스트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에서 학생들이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위키에다 올린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물론 동네 어딘가에는 오엔스씨가 계시겠지만 하지만 버지니아에서 1852년부터 1938년까지 살았던 사람은 없죠. 이 에드워드 오엔스가 이런 사람이에요. 버지니아에서 그렇게 살았고 1873년에 시작된 장기 침체대 동안의 힘든 시기에 체사피크만에서 국가경제 침체위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에드워드 오엔스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에드워드 오엔스 사건도 있고 헬리크 바투타 사건이라고 역시 헬리크 바투타요? 네. 헬리크 바투타 사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폴란드 반위키백과에서 일어난 날조 사건 만들어낸 이유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아무튼 누군가가 만들어낸 인물인 헬리크 바투타는 1898년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태어나 폴란드 공산당 소속으로 러시아 내전에 가담했고 간첩 암살 요원이었으며 우크라이나 반군에게 1947년 살해당한 것으로 잠시 기록되었습니다. 폴란드 위키백과의 당시 작성자는 바르샤바에 실제로 존재하는 바투타 거리라는 길이 그를 기리는 장소라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가짜 도서 목록 정보를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역시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을 역사적 인물인 것처럼 꾸며놓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이용해 사기를 쳤던 경력을 위조했던 SJ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고요. SJ 사건 SJ라는 유저명을 가진 영문 위키피디아 작성자 중 한 사람 본명 라이언 조던이라는 직업 없는 24살 청년이 자신을 교회법을 전공한 사립대 종교학과 종신 교수이며 법학과 철학 박사 학위도 소유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이 가짜 배경을 이용해 위키피디아 편집 토론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다가 이후 정체가 들통나 위키피디아를 떠나게 된 사건입니다. 위키피디아 편집자 중 한 사람이 2007년 1월 SJ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또한 SJ의 잡지 인터뷰를 읽은 한 독자가 무슨 종교학자가 저스틴 팀버레이크 항목을 수정하냐며 사실 SJ는 교수가 아니라 24살의 백수 라이언 조던이라고 제보를 합니다. 알고 보니 SJ가 수정한 위키피디아의 종교 관련 항목들은 초보자용 종교 해설서를 읽고 편집한 것이라는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한 달여 만에 SJ는 위키피디아과를 탈퇴했고 얼마 안가 뉴욕타임즈, AP통신, ABC뉴스 등이 이 사건을 보도하며 위키피디아의 약점을 부각시키는데 이 사건을 소비하였습니다. 브라질 땅돼지 사건이라고 브라질 땅돼지 사건 김코너구리에 대한 항목을 누군가가 땅돼지 같다는 이유로 브라질 땅돼지라고 불린다라고 항목을 추가했어요. 그게 퍼져가지고 현재는 사실 그 동물을 브라질 땅돼지라고 부르는 편이 더 경제적이다 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오류를 다 잡느니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짜장면이라고 부르면 짜장면이 돼야죠. 정치적으로 이긴 주장이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키얼리티의 사례로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사건이 위키에 대한 아주 무게 있는 사건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소소한 게 있었겠지만 이게 지금까지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지켜봤던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안 그래도 지켜볼 만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016년 8월 작년 8월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또. 8개월 됐네 8개월 작년 8월을 지금 와서 돌아보면 되게 아득한 평화로운 시기였죠. 조선시대 조선시대 우리는 노비어도 잘 살고 모두가 행복했던 그 시기 그때 우리가 좀 더 주의깊게 살펴보았다면 이때 아무도 모르게 탄생했던 새로운 사상의 탄생을 놓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문명의 기원 같은 것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일 나무 위키의 이퀄리즘이라는 문서가 생성됩니다. 웃지 마요. 알았습니다. 긴장해 합시다. 새로운 사상이래잖아요. 새로운 사상이 나왔는데. 이퀄리즘이란 문서는 일주일 후에 토론을 통해서 문서의 이름이 성평등주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문서의 이름은 나무 위키 성평등주의 날조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문서도 되죠. 문서 제목이라는 게 문서 제목도 유저들이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위키는 다 유저들이 만들기는 아름답니다. 제목을 정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주제를 어떻게 보느냐를 볼 수 있는데 그 제목이 지금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퀄리즘. 그다음엔 성평등주의. 그다음에는 나무 위키 성평등주의 날조 사건으로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원래 성평등주의라는 게 있고 이것을 날조 사건으로 바꾸려면 사실 원래는 성평등주의 날조 사건이라는 문서가 새로 생성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 문서에다가 굳이 이렇게 변경을 해놨거든요. 이것도 의미가 좀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인데요. 그럼 뭐 또 들으시다 보면. 별도의 문서를 만들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나 다른 위키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페미 위키에서는 젠더 이퀄리즘 날조 사건. 그리고 리브리 위키에서는 나무 위키 이퀄리즘 프로파간다 사건. 아름드리 위키에서는 이퀄리즘 혹은 2017 나무 위키 성평등 날조 이의제기 사건. 이게 마치 서로 다른 이름의 위키 사이트들이 조중동문 한겨레의 사설을 보는 것처럼 시각들이 조금씩 다르죠. 네. 각 위키에서 서술하고 있는 포인트가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 유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일을 확인하실 때는 적어도 저는 2개에서 3개 정도의 위키를 비교하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퀄리즘이란 말을 듣자마자 탄식을 내뱉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네. 그렇죠. 서로 다른 이유. 네. 아 그 단어 사실은 있다고 봐줄 수도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설명을 열심히 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세상에 없던 거지만 말했으니 존재한다라고 정의될 수 있는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신교가 망해가고 신천지 교단이 흥한다는 말을 이제 막 신천지 교단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군요. 우리는 이번 주말에 이제 그 대선 데이터 센트럴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텐데 거의 모든 후보가 이런 이퀄리즘 같은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이후 이 문서에 살이 조금씩 더해지면서 이 헛소리가 점점 구찰되진 않고 그냥 양이 많은 헛소리가 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질보다 양. 양으로 압박하죠. 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읽어주는 게 귀여울 것 같아요. 양! 양을 막 쌓는 행위를 뜻하는 거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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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페미니즘이 망해가고 이퀄리즘이라는 성평전 사상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다라는 다섯 글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한국의 많은 사람들 혹은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이퀄리즘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퀄리즘을 지지한다. 자, 클리앙의 요저 여러분, 펌프의 거지 여러분, 앰팍의 아재 여러분, 이퀄리즘이라는 단어 보신 적 있죠? 심지어 저는 파리쿡에서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퀄리스트다. 그리고 이퀄리즘이 뭔지는 나무 위키를 참조해라. 라는 식으로 오용이 되다가 기나긴 토론으로 이것이 허구의 사상이라는 것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저는 메카니컬 키보디스트예요. 기계식 키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네요. 그래서 이 사건을 누군가는 날조 혹은 누군가는 프로파간다로 정의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위키얼리티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위키얼리티 사건하고 약간 구분을 두는 이유가 프로파간다성이 희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입니다. 가장 먼저 창시자 혹은 파운더 네. 권위자로 일컬어지는 문서 작성자입니다. 파운딩 파더 이 파운딩 파더라는 말이 성평등에 적합치 않다라고 물론 알파벳 언어들이 성평등에 적합치 않아요. 어차피 걔들은 꼬랐어. 근데 파운딩 파더라는 말이 여기서는 아마 맞을걸요? 99%예요. 확률로? 머더면 진짜 큰 충격이에요. 문서 작성자 해가지고 문서가 이름인가 작성자가 이름인가. 미스터작이라고 부르는 건 어떨까요? 이문서의 아버지. 미스터작. 미스터일 거잖아요. 이 작성자는 2016년 컬러저스티나 성우 교체 사건 때 트위터에서 많은 사람도가 설전을 벌인 걸로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미스터작께서. 네. 그 다음은 작성된 문서에 기여한 기여자. 그러니까 이퀄리즘이라는 문서에 추가적으로 말을 덧붙인 기여자 혹은 추종자들입니다. 이퀄리즘당 창당 발기인.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퀄리즘이라는 문서에 기여를 했거나 혹은 토론 과정에서 이퀄리즘을 옹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께 생겼는데. 이런 들치면 안 되는데 발기인이 맞겠네요. 이렉션이스트. 그 발기도 그렇고. 99% 일치합니다. 토론을 살펴보신다면. 만약에 그게 가능하시다면. 살펴보신다면은. 이 기여자 혹은 추종자들은 4명에서 5명, 4명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 물론. 소수정의. 이렇게 스쳐가신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화력전화로 왔다가 스쳐간 사람은 되게 많은데. 조연들은. 꾸준히 추종했던 사람은 4명에서 5명 정도로 특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 작성자와 추종자들은 추종자들의 주요 속성은 영어를 못함으로 추정됩니다. 아. 헬스카레. 어벤져스 맞네요. 확실한 사실은 아닌데요. 앞으로 이 속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제 기자입니다. 아. 이제 빌런이군요. 네. 이들은 이퀄리즘 문서에 이의를 제기하여 토론을 진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아. 아. 여기서 토론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군요. 아. 네. 토론의 개념을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나무위키의 문서들은 정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토론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토론 내부 토론이 진행되기 위해서 나무위키의 룰에 의해 진행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토론의 결과에 의해서 그 내용이 수정이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추가가 되거나 합니다. 즉 누구나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의제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용을 바꾸고 그런 식으로 문서가 점점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네. 느슨한 형태의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네. 이들과 이퀄리즘 문서에 토론을 열어서 이의제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했는데 실제로 문제제기에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개연성을 가장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역시 5명 내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8개월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본격적인 싸움은 1월 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석 달간. 네. 우리가 정치권을 보고 있죠. 석 달간 같은 싸움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좀 더 압축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설 연휴 내내. 아 네. 운 좋은 사람들이네. 아무도 안 갔다는 거 아니야. 네. 어디 저 큰 집 가서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하잖아.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외국에? 네. 이들의 주요 속성은 놀라운 인내력입니다. 어벤져스의 능력은 영어를 못함. 영어리스. 네. 그리고 빌런 팀의 속성은 울버린. 그렇죠. 인내력. 네. 울버린보다는 뭐랄까. 진짜 인내력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콜로서스? 엑스맨이 비유하면 뭐가 좋을까. 앞서 말씀드린. 잘 끊는다. 앞서 말씀드린 문서 작성자와 이퀄리즘 추종자는 HP가 떨어져가지고. HP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승리를 시전하며 퇴장하거나. 일반적인 출구 전략이죠. 정신 승리한 뒤 퇴장. 혹은 차단을 당해요. 차단 당하기. 차단 당하기 어렵진 않지만 쉽지도 않잖아요. 우리 파운딩 파더 및 창당 발기인들이 차단을 당해요? 네. 그 차단의 역사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 식으로 선수교체가 되었는데 이희재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풀타임으로 뛰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빌로는 강해야 돼요. 실제로 이 퀄리즘 혹은 성평등주의 문서가 나무위키 성평등주의 날조사건으로 변경되기까지는 약 3천 스레드. 그리고 이 당시에 벌어졌던 다른 토론까지 합치면 5천 개에 달하는 스레드의 토론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1천 스레드가 넘어가면 토론창이 렉이 걸리나 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토론창을 새로 열어요. 5번 새로 열었다. 그래서 나는 1천 개를 다 봤잖아요. 1천 개를 보면서 옆에 있는 스콜럴바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잖아요. 내가 다 왔다고 생각하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계속 튀어 올라가서. 그러면 새로 로딩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문장이 토론 새로 열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걸 4번을 더 했다. 그러니까 저희를 신동 씨에 비유해 주셨던 그분의 말이 맞는 겁니다. 독을 다 먹어봤어요. 그렇죠. 윤세민은 독인지 약초인지 보기 위해서 이 3천 개 넘는 스레드를 다 본 거죠. 현재도 진행 중인 토론이 있고요. 현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서술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이고요. 나무익희에서 이퀄리즘 항목에 들어가서 토론 목록을 클릭해 보시면 갇힌 토론이 51개 그리고 현재 열린 토론이 1개가 있습니다. 이 닫힌 토론 중 일부는 클릭하는 순간 오른쪽 스크롤이 손톱만하게 줄어드는 제 입장에선 절망의 순간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마켓에 들어가서 싼 물건 많이 파는 곳. 예를 들면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 모아 파는 곳. 그래서 가격 100원 이렇게 써 있는데 보면 플러스 100원, 플러스 4천 원, 플러스 15,000원 이렇게 여러 가지 한 100여 개의 물건을 팔고 있는 곳에 카탈로그를 처음 누르는 순간 스크롤바가 콩알만해지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걸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윤세민은 다 봤습니다. 자 그럼 시간대 순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2016년 7월에 클로저스티나 성호 교체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 중 특히 부지런한 사람들 사이에서 대립이 크게 폭발하였습니다. 뭐 페이스북, 트위터 할 것 없이 심지어는 공중파 뉴스에서도 이 사건은 다 다뤘죠.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한 의견은 거의 모든 커뮤니티에서 다루고 있었죠. 이 사건이 왕자님이 필요없다 티셔츠를 전국적으로 퍼뜨린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DC인사이드 또 들어보죠. DC인사이드 웹툰 갤러리에 이퀄리즘이란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 단어에 대한 언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7월 25일 아 네. 지금 하늘이 열리는 순간의 글입니다. 개천절이군요. 7월 25일 주작 요청 페미니즘이란 말도 없애자. 이퀄리즘이라고 바꿔야 함.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주작 요청 7월 30일 페미니즘 vs 이퀄리즘이란 걸 알리자. 라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이 글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문서 작성자 최초의 문서 작성자에 의해서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분이 신이 많네요. 미스터 작. 이 분이 신이 많네요. 이 외에도 이 작성자는 이 동일한 시기에 이퀄리즘 잃지 말자. 그러면서 이퀄리즘에 관련된 글을 다수 올립니다. 아 네. 이게 7월 말의 상황입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딱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 작성이 작시가 미스터 작께서 주작 요청 25일에 올린 글의 주작 요청이라고 제목에 써놓은 걸 보면 자기 자신도 이게 주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이후의 발언을 보면 저 같은 범인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아 하긴 이 업계의 환웅이시니까. 자 그리고 8월 1일 최근에는 일가노스트 운영자로 더 유명하신 레이니걸 님에게 맨션을 보냅니다. 맨션 내용은 여성혐오 남성혐오 같은 단어보다는 반이퀄리즘이란 단어를 사용합시다. 반이퀄리즘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또한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샵 이퀄리즘 샵 여성혐오 샵 남성혐오 샵 반이퀄리즘 샵 무한아리즘 샵 무한아리티 요청 샵 무한아리티 그리고 8월 2일 새벽 3시에 남의퀘의 젠더 이퀄리즘 문서를 만듭니다. 아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문서는 두 줄입니다. 페미니즘이 역차별 논란이 심해지자 서구권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하여 생겨난 사상이다. 페미니즘보다 역차별 논란에서 자유롭다. 이퀄리즘을 설명하는 말을 이렇게 남의퀘에 처음 등재하였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이건 토막글이잖아요. 토막글로 올려놓고 밑에 다른 의견 같은 걸 적는 난에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문서가 없어서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추가나 반론 환영합니다라는 식의 견이 적혀있더라고요. 이건 확인된 건가요? DC에 처음으로 주작 요청 이퀄리즘이라는 단어를 만들자고 말했던 그 사람이 이 글을 쓴 겁니까? 네. 근데도 서구에서 생겨난 사상이라는 말을 감히 썼다고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나무이케 문서를 만들고 새벽 6시 50분에 이퀄리즘에 대한 강령 같은 걸 트위터에 올립니다. 강령? 네. 이제 교조로서, 어쨌든 선구자로서 할 일을 하는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상의 탄생하고 비슷해요. 강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퀄리즘의 역사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트윗은 르네상스와 흑인 인권운동 등을 언급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눈에 띄는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합니다. 그러면서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를 배려해야 한다고 하고, 상대적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정에서 집단이나 대상 등을 강자나 약자로 규정하지 않는다. 차별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면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 소리야? 차별이 있으면 그거를 개선하면 되는 거지, 강자와 약자를 설정해서 프레임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겠죠? 네. 이거는 그냥 제가 멍청해서 그런가, 이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멍청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차별이 있다면 그 차별 때문에 강자와 약자가 생겨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잖아요. 전 세계의 사회 확도와 정치인들을 엿먹이는 문장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개선하면 될 뿐인데. 굉장히 간단한 거군요. 개선해. 그리고 이제 갑자기 외모지상주의는 나쁜 거라는 이야기를 한참 합니다. 그러다가 페미니즘은 남성을 강자로 규정한다. 여성을 약자로 규정한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배려할 것을 강요한다. 그러면서 여성주의라고 한다. 스스로 여성을 약자로 규정하면서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다. 굉장히 재미있는 논리구조죠? 앞뒤 순서를 바꾼 다음에 모순이라고 하는데, 앞뒤를 바꾼다고 저게 모순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상품화에 대해서 이퀄리즘은 사회적 차원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퀄리즘이 몇 주 전에 생겼는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체 누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요. 이퀄리즘은, 이거는 제대로 된 주어가 아니잖아요. 이퀄리즘을 주체한 어느 학자, 어느 사상가, 어느... 그런데 이런 말은 가능하잖아요. 공산주의는 이러이러하게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도 그... 원전이 있어야지. 원전이 있어야지. 그게 마르크스였는지, 레닌이었는지, 스타일링이었는지, 마오였는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 원전은 지금 DC에서 주장 요청 짧은 맹모글 정도밖에 없잖아요. 맹모인가? 아니면 내용이 있나 모르겠네. 강제적 성상품화가 아닌 자의로 인한 성상품화라면 그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자와 약자로 규정하는 것이 어째서 평등에 어긋나는가? 같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성이 아닌 종교로 예를 들어보자. 기독교를 강자 집단으로 규정하고 불교를 약자 집단으로 규정하면 이게 평등한가? 종교가 아닌 직업으로 해도 마찬가지다. 이게 폭식투쟁 최초 제한자가 하는 말하고 상당히 구조가 비슷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 16개의 트윗을 1번부터 16번까지 번호를 붙여서 올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트윗을 캡처해서 DC 웹겔에 다시 올립니다. 이게 개념 글이 됩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프로파간다를 하는 것이 되게 청취자 여러분 좋은 취미생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확 잡아먹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을 때. 덕질인도 가짜 뉴스를 찾아서 시간에 많이 지적을 해줬는데 이런 논리 구조에 구멍이 숭숭났는데 쓴 사람이 비분 관계한 글들은 쓴 사람이 보통 자기가 캡처해서 다른 곳에 올리고 추천을 받는 방식.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나무이케의 이퀄리즘이란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문장들 보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구멍이 난 논리인데 가끔씩 맞는 문장들이, 맞는 얘기를 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혼돈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거짓말은 반이 맞아야 거짓말이라고. 그렇죠. 이 문서는 이후 성평등주의로 문서 이동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고 내용에 점점 살이 붙고 또 그 내용이 많은 게시판을 돌아다니면서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염된 피가 되었네요.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이 문서가 살이 붙는 과정에서 최초 작성자의 기여는 사실 미미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단군이 다 하신 것이지 그 상위에 있었던 환웅이 한 것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작성자가 여기까지 행동을 해요. 주장 요청 올리고 문서 만들고 트위터에 16개의 트윗 올리고. 강령을 배포하고. 손을 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내용을 추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엿보셨습니다. 최초의 개창자가 번쩍하고 마술봉을 들어 얍 했고 그러자 많은 기여자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사실 이 비논리적인 이야기들도 지지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건 우리가 한국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모여서 양을 더했죠. 양을 더했다. 그래서 토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장면이 최초 작성자가 내용이 불어나는 걸 보고 나도 신기했다고 말한 장면. 이렇게 세상에 없던 이퀄리즘은 며칠 만에 서구에서 들어온 사상이 되었습니다. 원래 신약 복음서도 제자들이 썼고 불량 내용도 묻다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기억했다 안 한다를 통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원래... 위험한 소리 하지 마세요. 경전은 제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전은 제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제 사도들까지 붙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를 광고 듣고 확인해보시죠. XSFM입니다. 소라 소리를 무슨 공개 방송을 해요. 책 읽어주는 걸 누가 들으러 와. 나나 상조가 나와서 깨방정을 떨 것도 아니고 버티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음질도 엄청 좋아야 되지 연주도 훌륭해야 되고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사람들도 안 올 거란 말이야. 다른 프로도 공개 방송 잘 안 팔려요. 교양 프로 행사 만들다가 사장...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멀어졌던 친구. 책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 함께한 지난 2년. 책을 듣는 시간 100번째 오디오북 소라 소리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년 5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레드빅 스페이스에서 당신만의 즐거움을 모두와 함께 나누세요. 컴스테이션에 걸어 다니는 콜센터 이경식입니다. 하드코어 게이머는 과소비를 해야만 할까요? 이것은 지난 4번 세기 동안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컴스테이션의 답은 있으면 써도 되지만 안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16스레드의 옥타코어 CPU의 가격대도 더 이상 꿈이 아닌 세상. 정보를 구하실 시간이 없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비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011-892-5568로 전화주십시오. 조용한 형제들은 폭주하는 주문에도 끝도 없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2016년 7월 25일에 DC인사이드 웹툰 갤러리의 중과로 주작 요청 중과로 주작이란 단어가 뭔지 아십시오? 페미니즘이라는 말도 없애자 이퀄리즘이라고 바꿔야 함이라고 글을 썼던 작성자가 일주일이 지난 뒤에 나무 위키에 젠더 이퀄리즘이라는 단어를 생성하여 문서를 만들었고 그 문서의 내용은 젠더 이퀄리즘이라는 말이 서구에서 생겨난 사상이며 페미니즘보다 역차별 논환에서 자유롭다라고 적고 열심히 잠깐 활동을 했는데 그 뒤부터 글을 추종하는 자들이 생겨나서 이퀄리즘이라는 단어의 뜻들이 마구 나무 위키를 중심으로 느어나기 시작한 태초의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있었느니라 태초의 말씀은 X 짧았는데 내가 붙였느니라 태초의 말씀은 주작 요청이었다 다른 181.2.35.00에서 붙였느니라 확실히 윤세민이 이번 주에 신농인 게 이 스레드를 다 봤잖아요 이 역사를 태초의 역사까지도 다 훑어 올라갔고요 이퀄리즘 도서관학 저 스스로 자평하기로 제 능력은 저의 슈퍼파워는 추적이라고 보거든요 X 계속 추적해 나가는 캐고 윤세민의 슈퍼파워는 관찰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드는 양을 다 관찰했어요 관찰 결과를 더 확인해 보시죠 관찰의 얘기 그 이후로 반년 동안 이 얘기는 반년 분을 또 봤단 얘기죠 반년 동안의 이퀄리즘 우리가 아는 루리의 뽐뿌, 오유, 클리앙, 그리고 정의당까지 이퀄리즘이란 사상이 등장합니다 정의당이 상당한 내용을 겪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외국에서는 이미 페미니즘은 침몰하고 사실 크루즈호의 이름이었어요 페미니즘은 이퀄리즘이 대세니 우리도 이퀄리즘으로 나가자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스니커 매니아들 사회에서 많이 듣곤 하죠 이미 포스는 침몰하고 이즈부스트가 대세다 그럴 순 없죠 그잖아 포스는 모두가 가지고 있으니까 안 사는 거고 물론 그중에서 서구는 이미 이퀄리즘이 대세인데 이것도 모르다니 무식한 놈들이라는 논조는 넘쳐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윤세민이 넘쳐난다고 말했으면요 그런 글을 몇백 개 받단 소리입니다 지금도 검색해보시면 볼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서구의 이제 저명성을 인용하는 글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퀄리즘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들이라는 어조도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이퀄리즘 사태에 대해서 분석한 블로그 글 중에서 굉장히 잘 쓴 글을 발견했는데요 거기 작성자분께서는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남성들에게 아주 훌륭한 단론적 무기로 재련되어 왔다 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퀄리즘에 대해서 단 몇 개월 만에 하지만 그 칼이 마분지로 만든 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라는 비유를 쓰셨어요 음료수 마실 때 그런 충격적인 지적을 그리고 이퀄리즘이라는 사상은 나무 위키 내에서도 다른 문서를 오염시킵니다 오염된 피죠 요즘은 애들도 마분지로 만든 칼 안 씁니다 마분지란 말도 모르죠 나무 위키 관리자가 페미니스트 문서에 대한 토론 중에 젠더 이퀄리즘을 근거로 삼는 일도 있었고 나무 위키 관리자가? 네 속아 넘어갔다 현재까지도 이퀄리즘이라는 이퀄리즘이 실제로 서구에서 유행하는 사상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으며 멋진데요 이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문서의 복구 작업은 아직까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청취자 팟캐스트 청취자층 하고 겹쳐요 이거 많이 보셨을 분들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현재도 나무 위키 성평등주의 날조사건으로 바뀌기 전에 최종본이 박제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위키니까 당연히 역사가 복제가 되어 있죠 네 최종본 보시죠 젠더 이퀄리즘 일부만 보시죠 젠더 이퀄리즘의 뿌리는 성평등에서 시작하여 페미니즘의 역차별에 대한 모색으로 생겼다고 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작년 7월에 7월 말에 본래 젠더 이관리테리아니즘은 이 문서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이관리테리아니즘 이관리테리아니즘을 말한 것 같은데 성평등이라는 용어에 다른 말로 쓰였던 동음이의어로 사용했던 말이다 이음 동의어일 텐데요 그렇죠 이 표현을 썼던 이유도 뒤에 가면 나올 텐데 동음이의어는 눈 눈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세민이 말하는 일 이거 아니에요 하지만 페미니즘이라는 성평등을 지향하는 첫 젠더 사상이 생긴 이유로 지금 마구 자기 맘대로 정리하고 있어요 역차별 논란이 심해지자 서구권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와여 새롭게 생겨난 젠더 사상이다 페미니즘이 첫 번째 성평등 대상이었나요? 작성자가 서구권에 살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석우씨 발음하면 서구 작석우씨께서 페미니즘보다 역차별 논란에서 자유롭다 이 논란 이거는 이제 기레기들 쓰는 방식 중에 하나죠 자기가 쓰고 싶은 말에 논란을 붙이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에 사회주의의 대배되는 대배는 뭐예요? 대비에 못하겠죠 대배돼요 크게 대비돼요 대배되는 자유주의적 기반을 가진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좌우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으며 젠더 이퀄리즘의 지지자들의 정치적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페미니즘 계열과의 케미만 봐도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생태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적 페미니즘과 모두 결합이 가능한 수준 범용성이라 이거군요 남성성과 여성성이 대립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근본적으로 그들을 구별하지 않으며 한 인간으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사상이 기반이 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으로 2분 불가능한 젠더 퀴어들의 젠더도 평등해야 한다고 여긴다 이 말만 보면 무적의 사상이네요 이퀄리스트들은 1996년 주류 페미니스트 운동에서부터 구분지으며 페미니스트라 불리길 거부하고 이퀄리즘을 주장하였다 자, 2016년 것이 1999년, 96년께 됐습니다 작석우씨의 96년생을 의심해봐야 되죠 최근 많은 과학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이 스스로를 이퀄리스트라 칭하며 그 숫자가 불어나고 있다 그 숫자가 불어나고 있다는 건 윤세민이 많이 확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언제 말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 같은 거 누가 제안해주면 제가 잘할 자신이 있는데 남을 기어도 잘해요 작석우씨가 더 잘하실 거예요 특히 이 문서에서는 엠마와슨의 피포시 연설에서 젠더이컬리즘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는지 직접 세워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입씨가 좋아하는 단위이네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엠마와슨은 서구에 안 살고 어디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설이 있어요? 네 그 영상을 보면 엠마와슨은 젠더이컬리티라고 말할 뿐 이퀄리즘은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네 몇 가지 앞으로도 나오는 근거들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래서 윤세민 기자는 이 사람들이 영어는 짧다 이 창시자들이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앞권은 8월 6일에 추가되었다가 토론을 통해 삭제된 이퀄리즘 10개명입니다 심지어 10 커미트먼트가 나타났어요 1. 여성을 도와주지 마라 2. 레이디 퍼스트를 버려라 3. 여성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 마라 4. 여성 잘못에 책임을 지지 마라 5. 여성에게 같은 일을 가르쳐라 6. 여성을 신경쓰지 마라 7. 이성 간의 언행에 신경 써라 8. 페미니즘과 마초이즘을 버려라 9. 의무와 책임을 알게 하라 10. 여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우하라 두 가지가 보여요 뭐요? 하나는 이 마라라는 동사가 앞에 있는 보조용어가 늘 붙어있어요 띄어쓰기를 안해요 즉 이거는 1부터 10가지를 어디서 퍼온 것이 아니라 퍼와서 조립해서 10개명을 만든 게 아니라 작성자가 썼다는 거예요 이건 버릇이거든요 띄어쓰기 버릇이에요 알았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거 안티페미니즘이잖아요 들어보세요 그래요 평등주의잖아요 10개명 중에 전부 다 여성한테 하는 말이에요 마초이즘이 있는 여성이 있으면 그걸 좀 버려라 양반들 이거는 옳고 그름은 오늘 사실 그다지 중요하진 않게 저는 여기고는 있습니다 PD는 다만 이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죠 역사상 이런 말들은 로마인이 유태인에게 백인이 흑인에게 귀족이 노예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말에 옳고 그름 판단이 아니고 평등주의라고 하는데 다 여성에게 하는 말이라는 점 거기서 의지를 좀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개명이 올라오니까 20개명 토론이 벌어져요 8월 8일에 이퀄리즘 10개명의 출처를 요청합니다 라는 토론이 개설됩니다 네 간단한 질문이 나옵니다 네 이 문서가 추가된 이후 이 문서에 출처가 없으니까 지우자는 의견하고 인터넷에 퍼지고 있으니까 혹은 맞는 말이니까 존치해야 된다는 그 주장이 토론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치적 본능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퍼지지 않았느냐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태도라고 보거든요 너무 많이 퍼지면 지금 최초에 퍼뜨린 곳에서 이게 맞고 그르고를 말하기 시작해봐야 늦었어요 그렇죠 이미 저명성으로 기적했으니까요 토론 내용을 살펴보면 구글에 4건 나온다 검색해보니 8건 나온다 출처도 모르고 많이 퍼지지도 않은 글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우려는 의도가 뭐냐 맞는 말인데 왜 지우냐 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대사를 정치권에서 좀 본 것 같은데 실제 토론 중에서 원문 출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추적을 해보았는데요 가장 유력한 원문 출처는 루리앱하고 딴지일보 둘 중 하나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딴지일보는 기사가 아니라 게시물이요 그렇죠 게시판이었겠죠 SLR의 후신으로서의 딴지일보죠 그렇죠 이 토론에서 은근히 명언이 많이 나옵니다 차별을 하지 말자는 내용인데 지우자는 것은 차별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렇죠 흑백논리 지워야 할 만큼 그러니까 그 종북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거죠 이거죠 지워야 할 만큼 유해한 내용입니까 그렇죠 화끈합니다 전 이런 얘기 너무 좋아해요 한가한가 하고 있네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토론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자 누군가가 갑자기 등장해서 공산주의 유머라는 문서도 있다 나무위키의 말입니다 유머라는 문서도 있다 이것도 일종의 유머 같은 것이니 존치하자라는 의견을 펼칩니다 이퀄리즘 유머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해요 사람들이 다 황당해하는데 계속 혼자 똑똑한 척을 합니다 성평등이 진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블랙 유머로 봤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토론하는 중에 혼자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유머도 모르는 후진 미감의 소유자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이 출처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해서 지금 폄하를 하는데 일종의 유머로 보면 되지 않느냐 제가 정리를 해놓고도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말에 토론이 빨려들어가버려요 물타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싹 빨려들어가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황당해하면서 다 빨려들어가버려요 자 표현의 자유 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이게 유머냐 아니냐의 논쟁을 시작합니다 프레임이 그렇게 짜졌으니까요 사람들이 유머라면 더욱더 지워야 할 문서고 이게 유머라고 생각하면 나무 이렇게 올리지 말고 혼자 웃으세요 라는 답변을 일축을 하려 했는데 계속 끈질기게 헛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빨려들어가버립니다 양이 지를 이기는 순간이죠 이게 정치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했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세상이 내가 펼쳐놓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다수가 어떤 토론을 하다가 엉뚱한 의제로 갑자기 빨려들어갈 때 그 엉뚱한 의제가 중요한 가치냐 아니냐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과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이 유머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부분을 덕질인이 읽어주세요 이게 유머라는 근거를 대라 일주일의 시간을 주면 설명문을 쓰겠다 유머라겐 안웃기다 난 웃기다 님 혼자 웃긴 거다 니 혼자 웃기다는 근거를 대라 이렇게 장강서를 써놓고 유머라고 두 시간이 남는 코미디 영화도 있다 맞아요 저 레슬린 리즈 나오는 영화 다 좋아해요 미터 스파르탄즈 보셨어요? 두 시간이 다 되는데 다 웃겨요 유머라는 근거를 대라 다른 커뮤니티 유머 게시판에 올라가 있다 오늘의 유머는 오유는 오늘의 유머의 줄임말이지 청취자 여러분 이분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앞으로 웃대 게시글을 무시하지 마세요 안 웃긴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올라갔으면 유머예요 나인개그도 무시하면 안 돼요 올라갔으면 유머예요 그렇죠 이런 소리를 하다가 결국 1일 차단을 당했습니다 차단을 당하자 그 사이에 DC 웹겔에 화력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보면은 웹툰 갤러리에서 메갈들이 필사적으로 지운다고 해서 왔습니다 반대합니다 이런 쓰레들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요 차단이 풀리자마자 복귀해요 그리고 비슷한 소리를 하다가 피곤해서 자러갑니다 왜냐하면 화력지원할 때 밤샌나봐요 하루 차단 당한 동안 그리고 바로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러갑니다 이러고 자러가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웃긴 게 이런 황동한 소리를 하고 토론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논리가 아니고 차단이라는 시스템으로밖에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중권 씨의 명언이잖아요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 이길 방법이 없다 그건 사람들이 진중권 씨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지만 만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퀄리즘 10개명 관련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국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2016년 8월 16일에 또 다른 토론이 열립니다 세컨드 라운드 성소수자 관련 토론이었는데요 성소수자 차별적인 성평등주의 글의 편집 방향에 수정을 발제합니다 라는 제목의 토론입니다 여러모로 이 장치는 좋아요 사람들이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하고 온라인에만 있어 한다고 해서 정치를 배우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위키의 발제미 토론 시스템은 그런 점에서 정치 공부하기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토론에 주목할 점은 이 토론을 발제한 사람들도 이퀄리즘이란 사상이 서구에서 대세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자라는 문제제기로 시작이 됩니다 네 지극히 상식적인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제기 때문에 대세라고 하는 서양의 이퀄리즘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찾아서 추가하고 싶어서 찾아 봅니다 음 그렇습니다 근데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아 드디어 추종자들이 그런 거 없다라는 진리에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네 UMC가 좋아하는 타이밍 또 나왔네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퀄리즘이 얘기하는 거를 찾을 수가 없네라고 하다가 잠깐만 이퀄리즘도 찾을 수가 없네 라는 사실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요 네 근데 여기서 이퀄리즘에 적극적인 추종자이자 권위자가 등장합니다 네 이를 추종자 1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사도 네 네 먼저 사람들이 서구에서 대세라는 이퀄리즘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없고 잠깐만 이퀄리즘도 없잖아 연구가 많을 텐데 왜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데 이 추종자 1이 등장해서 서양에서는 젠더 이퀄리지라는 말보다는 젠더 이퀄리티라는 말이 통용되죠 기초적인 지식도 없으신 것 같네요 음 라며 등장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분의 말씀이 맞죠 기초적인 지식이라는 게 없을까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네 여러분은 정상입니다 라는 다른 표현인 거죠 그런 거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토론을 하시던 분들은 공부 노동자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렇죠 해외 학술 논문을 검색하시고 살펴보시고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황당한 단어인 게 젠더 이퀄리티는 그냥 성평등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사상이 아닙니다 네 나무이키가 말하는 사상인 이퀄리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의미입니다 네 토론에서 당연히 누가 이걸 지적하죠 이거를 지적한 사람은 이후의 사건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한 문제제기자입니다 음 이분을 문제제기자 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퀄리즘 입장에서 보면 빌런 1 그렇죠 이 문제제기자의 지적을 추종자 1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저 이 스레드 봤어요 네 아니 젠더 이퀄리티는 성평등이라는 단어고 이퀄리즘이라는 사상은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도 없으신 것 같네요 아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 네 저는 그렇게도 봤어요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 아닌가 맨 처음에는 이게 정치적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못 알아듣기 그래서 못 알아듣기는 전략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 추종자 1과 문제제기자 1은 반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본인들은 알아요 윤수연만 아 수비상관이구나 사람들이 외국의 자료들을 한창 검색을 하고 있어요 논문들 검색하고 서적 검색하고 하는 와중에 이 추종자 1은 검색을 하면서 잠깐만 이퀄리즘이라는 게 안 나오잖아 라는 의심이 점점 싹트기 시작했어요 아 사도의 마음에 네 아니요 아니요 토론하고 있는 사람들 토론하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퀄리즘이 진짜로 서구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토론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토론을 지켜보다 보니까 없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안 나오잖아 하고 의심이 점점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 추종자 1은 혼자서 아는 척을 계속합니다 젠더 이퀄리티는 그냥 성평등이라는 단어다라고 지작하자 서양에서는 젠더 이퀄리티를 쓰고 있는데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젠더 이퀄리티를 검색한 결과를 보여줘요 왜 유튜브였을까요? 저는 이쯤 되면 진짜 거대한 벽처럼 느껴져요 무섭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토론에서 계속 사람들이 외국의 논문, 대학의 철학사전, 백과사전 이런 거를 가져오는데 이퀄리즘을 옹호하는 쪽의 사람들은 근거랍시고 주로 유튜브 동영상 검색 결과 창을 그대로 가져와요 한쪽에서는 기사니 논문이니 네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구글에서도 영어로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 결과를 가져오지 그 검색 결과 중 하나인 문서를 클릭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양이 중요하니까 결과 창을 보여줘요 그러니까요 양 아니요 양이 중요하다는 것은 핑계고요 그래서 결과 창을 클릭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윤세민 기자가 지금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덕질 의원이 웃는 것은 너무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설득당해서 웃는 건데 네 덕질인의 얘기가 공식적으로는 여기까지는 맞다고 봐야죠 저는 약간 의심이자 추정일 뿐이고요 저는 이슬에 대해서 봤던 양이 중요하다고 느낀 거지 봤던 대사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봐라 이렇게 많이 검색되지 않느냐 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이 결과 창을 가져오고 있을 때 토론 내용은 뭐였냐면은 논문 중 한 페레그램을 발췌해가지고 그걸 해석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특징까지 왔었거든요 아 이미 창고에 들어가서 안에 자재 뭐 있냐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자재 상태도 살펴보고 문이 있으니 재고는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 추정자 1은 계속해서 기초도 모른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개념을 잡아라 이런 소리를 하더니 갑자기 메갈 타령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민요가 있다라고 전해지죠 서구에서 들어온 민요죠 이때 사람들은 이미 자료를 들고 와서 그 자료 저자의 양력이라든가 자료의 가치들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서양에서는 페미니스트의 폐약질로 인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퀄리즘에 대한 개념을 계속 설파해요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냐 이퀄리즘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러면서 아 네 네 그리고 접속할 수 있는 웹이 나무이키랑 유튜브밖에 없나봐요 군대예요? 계속 동영상 검색 결과만 계속 던져요 추정자 1은? 네 그러면서 니네들은 기초도 모른다 개념 이해를 하라 이러면서 계속 훈장질을 합니다 그 와중에는 사상이야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성평등에 대해서 지지하지만 페미니즘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 불만이신 분이 여기 많으시면 나무이키에서라도 만들어서 이어나가면 어떨까요? 이런 스레드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만들면 된다 중요한 게 웃겨 근데 결과적으로 이 토론 자체는 흐지부지 됩니다 왜냐하면 제 추정으로는 영어를 독해할 줄 아는 사람과 영어를 독해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마주 앉아서 해외의 논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전자의 토론자가 느끼는 피로감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나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 근거 자료를 아무리 가져와도 읽지도 않는 거예요 원래는 원고 마지막 즈음에 있던 문장을 지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페미니키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여성혐오 정서, 부존재 증명의 어려움, 확증 편향과 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 영어 문서에 대한 낮은 독해력 및 문해력, 상호 강화 현상 등 여러 문제를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상호 강화 현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멍청할 때 제일 즐거운 바보들이 얼굴만 봐도 신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호 강화 현상 이게 상호 강화 현상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 제기를 찰 때 그다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한 다섯 사람이 오복성 패스를 하고 있어요 혹은 이걸 수십만 단위의 커뮤니티 몇 개가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이 강화 효과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시너지 효과죠 네 이거는 정말이지 그 덕질위원회 말로는 이제 빌런 문제 제기자들이 정말 열심히 어떻게 열심히이냐면 태안반도에 기름 닦으러 가듯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교로 지정될 겁니다 한 1년 내로 아 예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아 근데 국교로 지정됐는데 그 국교의 10개 명의 3항이 여성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 말아요 그럼 여기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복지는 남성만 받는 쪽으로 잡히겠죠 그렇겠죠 XSFM입니다 야 하나만 야 빨리 내놔봐 있는 거 알아 좀 가끔은 나도 너한테 달라고 해서 얻어쓴 기억을 갖고 싶다 반대의 경우가 없었지 아마 미안하다 바쁘지만 않았어도 만들어서 썼다 진짜 누가 원자재를 모르는 줄 아나 일본이랑 미국은 창호주로 만들어서 싸냐 장난치지 마라 잘 만들고 체갑 29 데이트 면역 과민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이 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돌아왔습니다 네 2016년 8월 20일 또 하나의 토론이 개설됩니다 네 3라운드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사상이긴 합니까? 드디어 궁극의 질문이 나왔네요 네 이 토론이 열렸는데 사실 이 토론은 별다른 내용도 없이 7개의 스레드만 달리고 방치됩니다 아 그래요? 다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네 여기에서는 7개의 스레드는 최초의 문서 작성자가 등장해서 작서국 신 작시 이갈리타리아니즘으로 검색하면 정보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어요 이게 존재나 사상이라고 물어보니까 젠더 이갈리타리아니즘으로 검색을 해라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젠더 이갈리타리아니즘은 젠더 평등성 혹은 젠더 평등의식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즉 젠더 이퀄리즘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 토론에서도 한 문제제 기자가 학술 논문에서 젠더 이갈리타리아니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찾아와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예를 들자면 한국형 남녀 평등의식 검사라고 한다면 코리아 젠더 이갈리타리아니즘 스케일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한국 대학성의 남녀 평등의식 이런 단어를 번역할 때 이갈리타리아니즘이라고 이갈리타리아니즘이라는 단어는 젠더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도 많이 붙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는 젠더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없죠 네 소득에 관련한 이갈리타리아니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또 추정을 하자면은 젠더 이퀄리즘이라고 검색했는데 뭐가 많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젠더 이퀄리즘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젠더 이갈리타리아니즘으로 검색하냐고 물어보거든요 네 그걸 클릭해보니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구나 양이 많은 쪽으로 양 해외에선 이거구나 양 양양 그래서 최초에 토론을 연 질문자가 이걸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평등주의의 서브 카테고리 정도고 서양에서 핫한 트렌드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데요? 라고 물으니까 왜냐하면 이 단어는 처음에 헬레니즘 시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과거에 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참여자 중에 이갈리타리아니즘도 어디였지? 그리스나 프랑스나 그쪽에서 나온 언어니잖아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번역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하고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이것은 계급 타파와 좀 더 깊은 관련이 있는 말이죠 그렇죠 여튼 핫하지 않다는 건 왠지는 알아요 저희가 최초 작성자는 그러니까 핫하지 않다고 말하기에는 유튜브에 관련 영상이 올라오고 아까부터 계속 유튜브 아 첫 번째 사도가 어디서 유튜브를 받아왔는지 알겠네요 추천 수도 높고 DC, OU 등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식이 퍼지고 있다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이잖아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요 이후로 이 토론은 닫히지도 않고 아무 의견도 달리지 않은 채로 반년 동안 열려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아름드리 위키에서는 이퀄리즘 문서를 만들고 나무 위키에 있는 이 문서가 신뢰할 만한 레퍼런스가 전혀 없다고 서술합니다 아름드리 위키는 트윗 계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9월 21일 이 단어가 나무 위키에서 탄생한 단어라는 트윗을 올립니다 저도 이 트윗을 보면서 이 사건,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트윗을 올리니까 최초 작성자가 이 트윗을 발견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무 위키 문서에 아름드리 위키에서 선날승을 시도하네요 선날승이 뭐예요? 선동과 날조로 승부하자 몰랐는데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SNS로 번역되기도 하죠 다른 기여자들은 본문에 아름드리 위키에 이런 반응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조롱하려고 그런 다음에 엠마 하슨의 연설에서 젠더 이퀄리즘이 몇 번이나 나온지 세워봐라 없다며! 나무 위키에서 만든 단어를 엠마 하슨이 유엔 가서 쓸 리가 있겠느냐 없지! 이 사람아! 그쵸 없죠 없어서 안 썼어요 그리고 JTBC가 태블릿 PC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죠 이건 진짜입니다 XSFM에서는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인원의 대부분이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 주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전 지구적 혼란이 심화되는 동안 이 토론은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하여 나머지 이야기를 내일 이 시간에 해드리죠 윤세민 기자 수고하셨고요 XSFM입니다 이제 카베레이크도 라이젠도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멀어졌던 친구 책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 함께한 지난 2년 책을 듣는 시간 100번째 오디오북 소라소리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년 5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레드빅스페이스에서 당신만의 즐거움을 모두와 함께 나누세요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10분 해주거나 별로 책임지지 않는 전화용어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니까 부디 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 퍼펙트25.com입니다 co.kr인가? 유사제품이 많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사도! 하면 성경을 떠올려야 되지만 첫 번째 사도! 하면 누구? 보통은 베드로 기독교에서는 베드로 아담이죠 아... 그러니까 저는 방금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담 혹은 극장판 아담스죠 진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사도 하면 에반게리온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가 옳았던 거야 지금 이 순간에선 네가 옳았던 거야 첫 번째 사도 그러게 사키엘? 이랬거든요 아담이잖아 그러니까 한동안 아담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에반게리온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야 주말 에반게리온 학교에 나가서 에반게리온에 따르면 우리 첫 번째 사도가 세컨드 임팩트의 원인이 됩니다 저는 창시자도 중요한데 이 첫 번째 사도의 역할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지냐 모르겠습니다 이 퀄리즘 관련된 성서의 기록에 있어서는 그러면 지금 윤세민은 성서 비평화학을 하고 있는 거군요 우리는 신과 아담 혹은 아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윤세민이 하는 걸 따라하실 수는 없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돈 바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다 온몸에서 벌레가 나와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려면 에반게리온 극장판을 보시고요 어쩌다 세컨드 임팩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했던 이야기들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접기로 하겠습니다 해외를 예로 든다 사대주의 같아요 자기가 썼던 것을 다른 곳에 퍼올린다 그리고 자기가 추천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인정받았다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홍보한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맞고 틀린 것과 무관하게 이미 많이 퍼졌으니 지우지 말자 라고 이야기한다 이거는 정치권이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확실히 나무 위키라는 특성이 다른 게시판하고 다르다는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알겠어 이클리즘이 그런 사상이야 그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운동이야 그거 말하는 건 네 자유야 나무 위키에서는 아니야 저명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 주장하고 싶으면 블로그에 쓰든가 오해 가서 주장하든가 해 그거는 안 말려 책도 쓸 수 있어 나무 위키에서는 아니라고 나무 위키백과의 항목이 개설될 정도의 저명성은 확보되지 못했다 인터넷 문원정보가 취미인 분들 간과하고 있는 문제죠 그 위키 빼고 나머지 모든 커뮤니티에서 저명해지면 어차피 창시자가 집어넣지 않을 수도 들어옵니다 어지러운 토론이 이어질 거고요 그러다 말고 정신을 잃고 쓸려가는 이상한 지점들이 나타나는 것도 똑같았을 거라는 겁니다 위키를 지킬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퀄리즘으로부터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내일 이 시간에 들어보시죠 비상시국대책위원회에 얻습니다 주말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